3장 우리는 참 한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압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세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히였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크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크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크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크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크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크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크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